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잠실역에 와있는데요. 왜? 우리 연합처럼으로 롯데월드에 입고 있어요. 까샤가 지금 벌써 4년? 한 4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데 롯데월드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희도 안 가봤어요. 나는 어릴 때, 진짜 어릴 때가 왔어요. 오 대박!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롯데월드를 갈거라 과연 까샤가 얼마나 롯데월드를 좋아할지 그치? 까샤가 롯하는거 좋아하잖아. 그치? 아직 몰라. 운동기구 진짜 좋아하잖아. 어. 저희 둘 말고 친구들도 와서 친구 왔어요. 친구들 와서 같이 놀겁니다. 안녕. 왔어요. 어디 가고 있어 지금? 안녕하세요. 저희는 롯데월드를 가려고 만났습니다. 일단 까샤가 제이랑 롯데월드를 처음 가보기 때문에 약간 마스터인 제가 데리고 왔는데 맞아 맞아. 일단 교복을 입고 약간 할로윈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가자. 네, 지금 벌써 갈아입었고 저희 일단 세트를 마셨거든요. 우리 다 거풀이로 진짜? 아니야, 친구 한 번 더 했지. 친구가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어요. 나중에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약속. 옷이 어때요? 예쁘다. 그치? 친구가 보여줘. 응. 괜찮지? 이런 거 처음 입어보면 사샤. 응. 그치 그치.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여러분 댓글 써주세요. 예뻐요. 숙제 하셨나요? 숙제 했어, 숙제? 괜찮아, 여기. 어때? 느낌? 유니폼. 응. 예뻐. 벨라루스 교복보다 예뻐? 아니. 벨라루스 교복이 더 예뻐? 우리 이런 거 없어. 없어? 우리 그냥 검은색 없이 이거. 아, 맞다, 맞다. 그냥 여기 하얀색, 여기 검은색. 지금 저희 벌써 이제 옷 갈아입고 롯데월드로 갈 건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와, 옷 고르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네. 자, 이제 놀자, 놀자. 나중에 보자. 아, 이거 맛있어.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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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 롯데월드에 왔는데 아, 사람이 상한 적도보다 많아갖고 이거 저희 못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한찍 안 기다려야 돼요. 지금 말킹. 말킹도 안 기다려야 돼. 아, 말킹도 많아. 아, 말킹도 많아. 이런 놀이 이걸로 달 거예요. 어, 개. 아, 말킹도 안 기다리는건데 아, 말킹. 아, 말킹. 아, 말킹. 아, 말킹. 아, 말킹. 아, 말킹. 너무 멋있어요 카샤아 소리 질렀어? 안 질렀어? 언니가 들은거 같은데? 아니 저는 100일 수 없는데 카샤아 소리 질렀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갈건데 360도 회전하는 어떻게 되실까요? 당신은 괜찮은데 당신은 괜찮은데 당신은 괜찮은데 오늘 표정이 안 좋아졌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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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재미있을 것 같아 제가 고소공폭증이 있어갖고 아 이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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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날인가요? 오늘 린아 따라와갖고 약간 고생하게 생겼는데? 사샤도 사샤도 도착한 tranquil 아 얘 좀 쉰다 누군가? 무슨 화이집 있었는데 어 근데 무서워 엄청 무서워 월요일인데 어딜 가도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박! 누나 일로와! 대박! 진짜! 오늘! 아 오늘! 사람이 너무 많네요. 사람이 많아서 대체 뭘 살지 모르겠어요. 저희 2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줄 사면서 먹고 있어요. 이거 치킨이야? 어 치킨! 떡볶이 치킨! 맛있어? 아틀란티스 이거 아이시죠 여러분? 롯데월드에 하이라이트 사러 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좋아요. 난 춤기 싫어요. 아 나는 빨리 너무 출마가지고 빨리 사고 싶어. 쟤는? 저는 여기서 아마 나갈 생각이라 아마... 거기까지 잘 참다. 저희 이걸 타고 나서 저희 얼굴 보여드릴게요. 무서워요. 지금 타고 나왔는데 근데 재밌었지? 몰라. 나 너무 참았어요. 계속? 근데 제 생각에는 바이킹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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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하고 있어 지금? 안 나오네. 사... 사시아 못 퍼푸인데 이거. 가자. 과연... 나 왜 이렇게 빨리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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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아 씨... 두부 그만 먹어 아니 사샤씨 뭐? 사샤가 사달라고 해서 사준거에요 어? 아닌데? 아 배고파 제일 배고파 먹자 두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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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완성 정희 사진기사님 여러분 지금 아홉시오 지금 벌써 아홉시오 지금 벌써 아홉시오 지금 벌써 아홉시오 두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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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하고 저희 가이드한다고 너무 고생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느낀 게 월요일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다음에는 아마 수요일에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월요일인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월요일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 아무튼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마 다른 사자가 안 가본 곳을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가요? 화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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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